아 슬퍼 1점 보내줍시다 63점 64점까지 내려갔어 1승 1승 얻고 두 판 졌는데 1승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되죠? 이제 아 나미가 생각보다 아픈데 죽인다 나미 너 내가 죽인다 화풀이 상대를 찾았어 어디 한 번 길을 밝혀보자 나미 어떻게 쓰나 보자 나미 킬댓이 어때요? 나보다 높습니까? 3.12? 아 3.12라고? 내가 더 높네 아 미친 아 개놀래라 아 놀래라 내가 더 높네 아 짜증나 혼내주려고 왔는데 너 내가 육략돼 봐 그치 아 아파 도벽을 너무 많이 져 그냥 집 가면 안 되니? 그냥 집 가 집 가 아 박아놔야 돼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때리고 싶은데 너무 짜증나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아 아 아 이제 너무 귀찮아요 저거 아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 너무 때리고 싶은데 따져보네 이거 나미가 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있을게 그래서 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내 노력을 몰라주다니 하 맵 안 봤다 아씨 남이한테 써버렸어 다 죽었는데? 여기서 홈소를 다 듣네? 그럴파에 레오나 하네 노랜초! 하.. 정말.. 오 많이 죽는걸? 제발 한판만.. 한판만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노틸 한번 해봐 아씨 빡치니까 노틸할래 아 나 노틸 자신없어 해봐 한번 나 노틸을 손맥엔 처음 가져 나간다 칼랄비에씨 와.. 어? 어? 둘이 바꾼거겠지? 어? 여진 바로스의 치석 불츠라고요? 듀오야? 뭐야? 아 신기하.. 신기하네 어때 불츠 날 끌어들일 생각 없니? 어때 각이 참 잘 보이지? 어메ㅈ 어? 2i 하다보면 그렇게 돼요 노틸 숙련도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대포는 날 줘야지 이 새끼야 노틸은 불초처럼 안 된다 또 이상하게 벽에다 쓰지 말고 아 뭐야 이게 아 줘봐 볼라 했는데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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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발 안 밟았어 아 젠장 저게 여기 걸릴 게 뭐야 하 아 미쳤나봐 와 보아 중에 와 미쳤나봐 안 돼 바로스 때려야 돼 아 내 눈 룰룬 룰룬 안 돼 어떻게 안 되니 어떻게 안 되니 어떻게 안 되니 극혐 나도 극혐 다 극혐 괜히 했잖아 아 뭐야 벽 안 타져 왜 살짝 옆으로는 안 타져요 원래? 아 진짜 원래 옆으로는 안 타져요 여기 안 걸려? 아 짜증나요 아 원래 저렇게도 안 걸려요? 아 씨 아 아 아 아니 불안치부터 더 못 하는 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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